디지털 올리회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decimal adder에 대해서 우리 같이 구조를 살펴보고 함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decimal adder라고 하는 건 앞에서는 bcd adder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십진수를 더하는 덧셈기니까 decimal adder라고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bcd adder나 decimal adder나 같은 말입니다 decimal adder를 bcd adder를 설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덧셈기니까 컨비네이션한 로직의 일종이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트루스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비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입력이 4비트 더하기 4비트니까 8비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것은 어려울 거고요 물론 HDL 코드를 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전통적인 설계 방법 컨비네이션한 로직을 위한 그런 전형적인 설계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이 트루스 테이블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로직 이케이션을 끌어낸 다음에 그 로직 이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설계하는 방법을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 트루스 테이블 트루스 테이블은 아니고 사실은 완전한 트루스 테이블은 아니죠 그냥 테이블인데요 하여튼 테이블 4.5를 보면 여기서 이게 지금 입력은 없고 출력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이너리 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4비트 더하기 4비트 bcd 코드 4비트 더하기 4비트를 하면 나오는 출력입니다 바이너리 썸이 이쪽이 그것이고 이 bcd 썸은 바꾸던 거예요 bcd 포맷으로 이렇게 바꾸던 겁니다 그러니까 4비트 더하기 4비트니까 이게 0에서 9까지 그리고 0에서 9까지 두 개의 숫자를 이제 더하게 되면 여기 표현도 출력되는 표현도 0에서 9까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8 더하기 8을 하면 이제 16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4비트고 여기도 4비트고요 이게 이제 5비트입니다 그래서 8 더하기 8하면 16이 나와야 되니까 원래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게 1하고 0000 이렇게 이제 바이너리 코드로는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bcd 포맷으로 해서 이 16 그러니까 0, 0, 0, 1 하고 6이니까 0, 1, 1, 0 이렇게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8비트 포맷으로 해서 여기서도 실제로는 이제 뭐 5비트만 사용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5비트 그냥 뭐 같은 5비트라고 하죠 이렇게 출력이 되어야 되는 게 이 bcd 애더의 출력 포맷입니다 그래서 지금 9가 넘어가는 여기가 이제 9고요 여기가 8이었고 9가 넘어가는 10부터는 10이 나오는 게 아니고 1, 0으로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죠 다시 한번 혹시라도 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대 지금 만들어줄 수 있는 숫자가 9 더하기 9니까 그러면은 18이고 그러면 bcd 코드로는 1, 0, 0, 1, 0일 텐데 이게 나오면 되는 게 아니고 bcd 코드로 이건 바이너리 코드고요 bcd 코드로 1, 18이니깐 0, 0, 0, 0, 1하고 그리고 8 1, 0, 0, 0 이렇게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아 여기다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1이라는 캐리 인풋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숫자는 18이 아니라 19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1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이 그래서 지금 요 값이 19라는 게 요렇게 9 더하기 9 더하기 캐리 인풋 1을 한 요 결과가 이렇게 19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어떤 전형적인 컴비네이션 로직 설계하는 방법으로는 좀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했었는데요 그 이제 그 이제 그 결과가 결과가 어 이 10 이상이면 더하기 6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원래 어 입력 A 더하기 B 이 한 것이 이게 지금 어 10보다 크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9보다 크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 더하기 B에다가 어 6을 더해줍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러니까 sum이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else 이게 입으면 else s는 A 더하기 B다 이렇게 만약에 HDL로 짠다면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비교기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비교기는 이제 못 쓴다라는 가정을 하고 어떤 그 설계를 하면 되냐면 요 조건 요것이 되는 조건을 찾아서 어 요 요 조건 10 이상인 요것이 되는 그런 어 로직 이케이션을 찾아가지고 이 조건이 이 조건일 때 1이라는 어떤 신호를 만들어가지고 이 조건이 되면 더하기 6을 하라 라는 우리가 어 설계방법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조건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냥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은 다른 조건들과 구별되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어 이제 제일 요 K 비트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지금 요 조건과 여기 있는 요 조건과 구별되는 요쪽 조건을 찾으면 되는 건데요 K가 111인 경우 여기서는 K가 1이 없죠 K가 1이 없어요 그래서 111 K가 1인 경우 그리고 또 여기를 살펴봤더니 요 요 요기 부분이죠 요 부분 G8 G4가 둘다 11인 경우입니다 이 위에서는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요 경우 이제 나머지 두개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세히 또 살펴봅니다 살펴봤더니 어 이게 1이고 이게 1인 경우가 위에서 없어요 한쪽이 1이면 한쪽이 0이고 어 요쪽이 1이면 이쪽이 0이고 둘다 1인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건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어 이 더하기 6을 해야되는 조건은 K가 1이거나 혹은 G8과 G4가 동시에 1이거나 혹은 G8과 G2가 1인 경우 요 경우 때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6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드웨어를 구성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 뭐 이런 그 BCD에더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할텐데 아주 다양할텐데 여기서 이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보면 보면 여기에 지금 두 개 숫자를 더하는데 두 개 이제 BCD코드겠죠 BCD코드를 더합니다 더해서 여기 K부터 해서 Z 8 4 2 1 해서 5비트 출력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순서로 해서 5 4 3 2 1 해서 4 3 2 1 0 5비트 출력을 만들어 내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로직 이케이션을 만들었죠? K가 1이거나 혹은 G8과 G4가 1이거나 혹은 G2와 G8이 1이거나 하면 그러면 뭘 하냐면 이 값이 이제 1이 됩니다 OR을 시켜가지고 이게 1인데 이게 C라는 값으로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이 C라는 게 1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렇게 애더를 하나 더 썼어요 밑에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1이 들어가고 여기가 00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BCD 코드를 더한 그 결과에다가 이게 그 결과인데 그 결과에 6이라는 값을 더 더하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결국에 이게 똑같은 이게 그거죠 이게 A라는 값이고 이게 B라는 값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했어요 A 더하기 B를 했습니다 그 값이 어떤지 요조건 요조건 C 이게 이제 C 요게 어떤 조건이 되는지 요게 지금 구 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쵸? 앞에서 봤었던 요게 요 조건이 지금 찾은 게 뭐냐면 구 보다 큰 조건입니다 구 보다 큰 조건 결과가 구 보다 큰 조건인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 결과가 구 보다 큰 조건을 찾은 거하고 동일한 그런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이 되면 C가 이제 1이 될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력에 뭐가 된다? 1이라는 값이 더 더해지게 됩니다 6이라는 값이 더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어 6이 더해진 그 sum과 이 c값 이 값으로 우리가 출력을 최종 출력을 어 만들어 내게 됩니다 굉장히 어 간단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만들어 놓았었던 그런 어 디지털 로직 블럭들을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연결을 해줌으로써 어 우리가 원하는 하드웨어를 만들어낸 그런 좋은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것은 지금 내가 예제라는 말을 썼습니다 example이다 그러니까 어 어떤 그 이런 bcd adder를 만드는 방법은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입니다 이거는 음 그 더샘기 두 개를 이용을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착각하면 안되는게 bcd adder는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 아 그건 맞는데 bcd adder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bcd adder 중에서 하나다 이건 bcd adder는 이런 것이다 라고 bcd adder의 그 구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구현 예제일 뿐입니다 자 다음은 멀티플리케이션인데요 멀티플리케이션은 그 사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그 아직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멀티플리케이션을 열심히 연구를 했었고 저도 뭐 이 멀티플리케이션 자체를 한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그 맥이라는 것을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이게 그 멀티플리케이션 하고 하고 어큐뮬레이션 그래서 이 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티플리케이션 어큐뮬레이션을 줄여가지고 맥이라고 하는데요 그니깐 곱셈 누적 연산입니다 하드웨어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곱셈을 이제 하는데 그 결과를 어 누적 더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요회로입니다 그니까 곱셈기와 더셈기가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형태죠 멀티플리케이션 어큐뮬레이션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그 모든 그 산술연산은 대부분 맥연산입니다 잘 기억을 해보면 여러분들 미분적분도 다 멀티플리케이션 어큐뮬레이션 동작입니다 미분 뭐 적분을 생각해보면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서메이션 이제 우리는 디스크리트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그래서 뭐 뭐랑 뭐랑 곱한 다음에 누적떠셈을 하는게 이제 적분입니다 그쵸 아 뿐만 아니라 모든 필터링 모든 트랜스폰 내적연산 코릴레이션 컨볼루션 이런 기본 수학 연산들 대부분이 멀티플리케이션 어큐뮬레이션 연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적분기 구현한다 뭐 필터를 구현한다 그거 다 그냥 이 맥입니다 그 하드웨어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다 맥이에요 이거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설계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맥이라는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어떤 하드웨어 컴포넌트이고 이 디지털로직에서 이제 맥을 구성하는 것은 멀티플리케이션과 어큐뮬레이션인데 두개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통합된 형태로 구현을 많이 합니다 다 배우고 나서 음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한번 내가 만들었던 그런 맥을 한번 소개를 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멀티플리케이션부터 해서 다시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멀티플라이어는 이미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곱셈이라는 동작은 배웠었는데요 뭐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너리 멀티플리케이션인데 뭐 바이너리 멀티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음 뭐 그냥 이 데시말 멀티플리케이션과도 동일하고 곱셈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멀티플리컨드하고 멀티플라이어가 있으면 두개를 곱하면 두개의 비트는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비트 수가 가능하고 어 그러면은 이제 멀티플라이어의 비트 수만큼 파셜 프로덕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파셜 프로덕트를 이렇게 줄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파이널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멀티플리케이션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여기가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뭘 하냐면 보통 그 이제 인코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멀티플리케이션을 위한 인코딩 과정이다 그러니까 인코딩 과정에서는 뭘 하냐면 어 멀티플라이어하고 멀티플리컨드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파셜 프로덕트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걸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왜 그 과정을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인코딩이라고 했잖아요 인코딩 어 이 왜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많은 그 방법의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이 파셜 프로덕트를 줄이기 위한 이 멀티플라이어의 그 비트 수가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는 워낙 비트 수 큰 것들이 많으니까 뭐 1024 8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24 라고 합시다 그러면 파셜 프로덕트가 1024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멀티플라이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알고리즘들이 존재하고 그 멀티플라이어 비트 수와 비례하지 않게 좀 작게 파셜 프로덕트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곱하기 11111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이게 오비트니까 이 파셜 프로덕트가 다섯 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비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 비트 이거랑 똑같죠 이거랑 똑같아요 이 숫자는 이 숫자랑 똑같아요 그니깐 11111이 아니고 10000에 마이너스 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얘는 뺄셈을 하는 마이너스고 얘는 그냥 그대로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두 번의 연산만으로 이 파셜 프로덕트가 나오게 되고 어 이 계산이 멀티플리케이션 멀티플리케이션 계산이 금방 끝나죠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이제 어 이용을 해서 파셜 프로덕트의 개수를 줄이는 그런 여러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빨리 하려고 뭐 곱셈도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는 그런 그런 걸 통칭해서 우리가 인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파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다음에 이제 파셜 프로덕트가 이제 많겠죠 많아요 비트를 줄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셜 프로덕트를 줄여 나가는 과정 이것이 어 이제 그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파셜 프로덕트를 리덕션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두 개의 파셜 프로덕트가 나오면 파이널 에디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에디션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디지털로직에선 세 개 네 개의 숫자를 한 번에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샘기는 무조건 두 개만 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숫자만 더 할 수 있죠 엔비트에 두 개의 숫자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셜 프로덕트 여러 개를 한 번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셜 프로덕트를 계속 이렇게 줄여 나가다가 최종 두 개가 두 개까지 남기는 그 과정이 이제 두 번째 단계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자 먼저 2비트 바이너리 멀티플라이어인데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를 구성을 할 수가 있냐면 아주 간단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셜 프로덕트는 A0 곱하기 B0 A0 곱하기 B1이니깐 두 개를 엔드 취하면 될 거고 A1에 대해서도 두 개의 비트를 엔드 취하면 파셜 프로덕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는 과정은 이거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 두 개를 이제 숫자를 더 할 것이고요 그래서 C1이 나오고 이 두 개 더셈한 것에서 캐리가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캐리 발생한 것과 이거를 더해서 C2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캐리가 이제 C3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과정을 그대로 이렇게 하드웨어로 옮겨놨는데요 B0하고 A0가 엔드가 됐고 그 결과는 그냥 그대로 C0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A0하고 B1 엔드 A0하고 B1을 엔드하고요 그리고 A1하고 B0 A1하고 B0를 엔드한 것을 두 개를 더합니다 숫자가 두 개니까 하프웨어로 쓰면 됩니다 두 개의 비트를 더할 것이니깐요 그래서 C1이 출력이 되고 여기서 나온 캐리가 다음 단에 A1과 B1에 엔드하고 더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비트만 더하니까 하프웨어로 쓰면 되고 거기서 나온 썸이 C2가 되고 캐리가 C3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비트 곱하기 2비트를 하면 4비트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비트 출력이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 4비트 곱하기 3 4x3 바이너리 멀티플라이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비트 수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비트 3비트 멀티플리컨드가 4비트 멀티플라이어가 3비트입니다 자 멀티플라이어가 3비트니깐 세 개의 파셜 프로덕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각은 이제 비트들은 이제 엔드를 해주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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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일 먼저 이 두 개를 더하게 됩니다 두 개를 더하게 되는데 요 마지막 거는 그냥 출력으로 나갈 것이고요 더셈기는 요렇게 더셈이 되겠죠 요렇게 4비트 더하기 4비트 4비트짜리 더셈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 더셈기의 마지막 이 결과는 그냥 출력으로 나갈 것이고 그 상위 비트들은 그 다음 파셜 프로덕트하고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살펴보면 요 두 개를 지금 더하는 과정이 이렇게 위에 나와있고요 요렇게 더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비트가 없기 때문에 0을 비트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그대로 C0로 나왔고 이제 요것이 더해지면 요게 P0, 1, 2, 3 해서 썸이 나오고 요게 이제 썸에 해당할 것이고요 요거는 캐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요렇게 발생한 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 썸 제일 아래 하위 비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출력으로 나올 것이고 그 위에 이제 요 4비트를 다시 더셈을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4비트 썸과 1비트 캐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출력은 1, 2, 3, 4, 5, 6, 7 해서 총 7비트입니다 그래서 4비트 곱하기 3비트는 7비트 출력이 나온다 자 이것을 하드웨어로 설계를 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번에는 이제 4비트 더하기 4비트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계한 4비트짜리 애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더는 우리가 그냥 4비트 앞에서 설계한 4비트 애더를 사용한다 라고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시험도 보고 할텐데요 자 이 시험을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멀티플라이어를 설계하시오 단 4비트 더셈기를 이용하시오 4비트 더셈기는 4비트 애더는 그냥 이렇게 블록으로 그냥 그리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뭐 4비트 애더는 어떻게 어떤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근데 4비트 더셈기 내부도 설계하시오 라고 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그냥 4비트 애더는 그냥 쓰시오 있다고 가정하고 쓰시오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불러다가 쓰면 됩니다 자 이 4비트 지금 애더를 이용을 한 멀티플리케이션 멀티플라이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파셜프로덕트는 그냥 다 엔드게이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먼저 두 개를 더하는데 요게 요거고 요게 요거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놨고 제일 하위 비트는 그냥 출력으로 이제 나갔었죠 그리고 상위 비트 3비트 하고 0 앞에 0을 채워가지고 요 4비트 더하기 4비트를 해서 요렇게 4비트 아이고 요 4비트 요기 4비트 출력하고 요거는 이제 s 고 요거는 c 한 비트 요거 c 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sum은 그냥 또 출력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요 4비트 캐리를 포함한 요 4비트 하고 이제 요 요 파셜프로덕트 요 4비트 하고 요렇게 더해줘서 요 4비트 4비트를 더해줘서 최종 5비트 출력을 만들어내므로써 전체 7비트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 어 HDL 코드인데 이게 음 음 음 잘못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어 어 어 이게 곱셈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좀 수정을 하면서 곱셈기를 어 그냥 바로 여기다가 한번 음 소개를 그냥 하도록 하죠 음 일단은 요게 음 이거는 이제 뭐 없다고 하고요 so ab로 하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ab가 각각 4비트니까 어 4비트라고 하면 sum이 8비트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7이라고 바꿔야 되고 요건 빼면 됩니다 그리고 assign에서 이제 c 가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그냥 a 곱하기 b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요거 없어지면 되고 이게 add가 아니고 add가 아니고 multi로 바꾸고요 음 요 와이어가 c 없어지고 레그 ab 4비트 그대로고 와이어는 7비트 s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요거는 바뀔 거 없고요 요렇게 해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곱셈 기호 그냥 써주면 곱셈이 됩니다 이렇게 곱셈 기호 그냥 써주면 곱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음 기존에 만들어진 4비트 더셈기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곱 이 멀티플라이어를 설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캐리 세이브에이더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파셜프로덕트를 줄이는 곱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그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큰 틀에 룰은 있는데 음 하프헤더하고 풀헤더를 이용을 해서 최소한의 하프헤더와 풀헤더를 이용을 해서 파셜프로덕트를 잘 묶어서 파셜프로덕트의 개수를 줄여 나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파셜프로덕트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제 큰 틀은 있는데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4비트 곱하기 3비트짜리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파셜프로덕트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세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세 개가 나오게 되면 되는데 이것들을 하프헤더하고 풀헤더에 입력으로 묶어줍니다 요건 이제 두 비트니까 하프헤더를 사용을 해서 하프헤더 입력으로 넣어주면 될 거고요 요렇게는 3비트니까 풀헤더 요것도 풀헤더 요거는 하프헤더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제 이렇게 썸으로 나올 것이고 이 하프헤더에 이제 이 출력이 나오고 캐리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캐리가 요렇게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쵸? C0 그리고 이 풀헤더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썸이 발생을 하고 캐리가 요렇게 생길 거고 요 풀헤더에서도 요렇게 그 썸이 생기고 요렇게 캐리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요 하프헤더에서는 요렇게 썸이 생기고 요렇게 캐리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요 두 비트는 이제 파이널 에디션으로 에디션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파이널 리절트고요 요렇게 해서 4비트짜리 두 개에 뭐가 남게 되냐면 파셜 프로덕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두 개를 없애는 거는 결국에 그냥 4비트 더셈기를 쓰면 되고 4비트짜리 더셈기를 써서 썸과 이렇게 캐리를 출력을 해서 최종 7비트짜리 출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요게 지금 요렇게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이제 비트 수가 많아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비트 수가 이제 많은 경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또 이제 복잡한게 어 이게 이제 2의 보수인 경우는 좀 더 복잡해요 여기에 2의 보수인 경우는 부호 비트를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만큼 다 여기를 다 요렇게 부호 비트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도 다 요렇게 풀헤더로 묶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더셈기가 커지게 되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일단 언사인즈 넘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5비트 곱하기 5비트 그래서 총 10비트의 출력을 만들어내는 곱셈기입니다 자 오비트기 때문에 총 5개의 이렇게 1 2 3 4 5 5개의 파셜 프로덕트가 만들어졌고 그 파셜 프로덕트에서 이제 썸과 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생긴 파셜 프로덕트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파셜 프로덕트다 그러면 지금 푸른색이 푸른색을 보면 요렇게 해서 하프헤더 묶었고 풀헤더 여기 풀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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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하프헤더 첫 번째 하프헤더에 나온 썸이 요렇게 나올 것이고 캐리가 요렇게 나오게 되겠죠 요거에 썸이 나오고 그리고 요거에 캐리가 나오고 요것에 썸이 나오고 요것에 캐리가 나올 것이고요 요것에 썸이 나오고 요것에 캐리가 나올 겁니다 요것에 썸이 나오고 요거에 캐리가 나오고 요거에 썸이 나오고 이렇게 캐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온 썸과 캐리를 이용해서 다시 묶어줍니다. 이거는 지금 하프에더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하프에더로 이렇게 묶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풀에더 묶을 수 있고 이렇게 풀에더 묶을 수 있고 이렇게 풀에더, 얘네는 놔두고 이거는 풀에더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뭐 이거를 하프에더로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게 몇 번 해보고 좀 옵티말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번째 이것에 의해서 이것에 썸이 나올 거고요. 이것에 캐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것에 썸이 나오고 이것에 캐리가 나오고 그리고 이것에 이것에 이렇게 썸이 나올 거고 이것에 캐리 나오고 썸 나오고 캐리 나오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나온 썸과 캐리 그리고 그 전에 있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또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프에더, 풀에더, 하프에더, 풀에더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렇게 출력으로 나왔고 얘도 이제 출력으로 나올 거고 얘도 출력으로 그냥 나올 거고 얘도 이렇게 출력으로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캐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썸 나오고 이거 캐리 나오고 이거 썸 나오고 이거 캐리 나오고 아 이거 이거 여기 캐리 나왔고요. 썸 나오고 캐리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나온 마지막 이것들을 다 묶어줍니다. 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지금 썸 캐리가 요 요 요 요 색깔을 좀 바꿔서 할게요. 자 요 요 썸 캐리가 지금 요렇게 그대로 나왔고 요기 요 썸 캐리가 요렇게 나와 있고 요게 고대로 요리로 나오고 얘네들이 요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얘가 요렇게 나왔고 얘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최종 요렇게 아 1, 2, 3, 4, 5, 5 비트짜리 두 개의 파셜 프로덕트가 최종 생성이 됐고 이 5비트를 5비트 더셈기로 더하게 되면 6비트 출력이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비트의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묶어주는 방법. 이거는 비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진짜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묶어주느냐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해가 아닐 하나가 아닐 경우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또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 만약에 마지막에 요게 남았는데 여기를 하프에다를 한번 더 써가지고 한 단을 더 줄일까 말까 뭐 요런거 결정할 수가 있겠죠. 요걸 하게 되면 마지막에 썸이 나와가지고 그대로 출력이 나오고 캐리만 앞으로 출력을 하면 이제 요거 4비트짜리 더셈기로 더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결정도 해야되고 하는데요. 뭐 어 이제 그게 상황 상황 마다 여러분들이 설계하는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요게 캐리 세이브 에더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멀티플라이어를 아주 데디케이트하게 디자인 할 경우에는 다 캐리 세이브 에더 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앞에서 썼던 이 방식 같은 경우는 너무 그 하드웨어 크기가 커져서 잘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은 그냥 배우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개념적으로 곱셈이라는 과정을 하드웨어로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배우는 거지 실전에서 요런 방법으로 설계를 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다 이 캐리 세이브 에더를 사용을 합니다. 그 곱셈기가 3단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3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어떤 그 멀티플리케이션의 파셜 프로덕트를 줄이는 인코딩 과정이 있고 인코딩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캐리 세이브 에더를 이용을 해서 파셜 프로덕트를 최종 두 개로 줄입니다. 그리고 이때 파셜 프로덕트를 줄일 때는 최소한의 비트 수를 가지면서 파셜 프로덕트 두 개가 남도록 그렇게 줄이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 다음엔 이거를 그 저기 파이널 에디션 더셈비를 써서 이제 하게 되면 최종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넥을 우리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논문인데 옛날에 썼던 건데요. 내가 이제 그 여러분들 아마 말할 때 썼던 그런 논문입니다. 이게 내가 스물 아이디어를 처음에 만들었던 게 스물 뭐 네 살인가 다섯 살 쯤 그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논문은 아닌데 보면 이거는 진짜 실전적인 그런 곱셈기인데요. 진짜 곱셈기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곱셈기들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ASIC에 사용되는 그런 칩셋에 쓰이는 곱셈기들인데 보면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인코딩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부스 알고리즘이라는 걸 썼습니다. 여기서 레딕스 투 부스 알고리즘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파셜 프로덕트의 개수를 줄여서 인코딩하는 방법을 썼고요. 이제 파셜 프로덕트 서메이션을 하는 리덕션을 하는 과정은 CSA 지금 우리가 방금 배웠던 CSA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에디션을 하고 그 다음에 어쿠물레이션을 하는데 이 어쿠물레이션을 하는 단계가 이렇게 스텝 4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어쿠물레이션 된 이 누적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개념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런 그림처럼 이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수학을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연산이 맥입니다. 그래서 맥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많은 칩 세단에는 이런 전용 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산술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수식적으로 막 풀어놓은 거고 어쩌고 저쩌고 사실은 뭐 이런 거 자세히 따져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괜히 멋있게 막 수식으로 써서 그렇지 사실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누적을 할 때 그 최종 결과를 만들어 가지고 누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파셜 프로덕트를 최종 두 개로 줄였잖아요. 그 두 개를 줄인 상태에서 그대로 누적을 연산을 하는 게 이제 이 맥의 주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를 보면 파이널 에디션을 한 것을 누적하는 게 아니고 파셜 프로덕트 자체로 누적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2010년도 논문인데 이게 되게 좋은 논문지인데 2010년도면 10년이나 흘렀지만 강산이 두 번이나 변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도 이런 곱셈기에 대한 연구가 사람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복잡한 게 있긴 한데요. 어쨌건 이게 이제 뭐냐면 요 네모가 풀헤더고 색깔 있는 네모가 하프헤더예요. 별거 없죠? 지금 우리가 했던 CSA를 막 복잡하게 멋있게 그린 거예요. 멋있게 그려가지고 어떤 규칙적인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요거 이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요거 요거는 사실 어떤 원리가 있는 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막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해가지고 어떤 하나의 구조를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수식으로 쓰면 이렇다 하는 건데요. 이거 다 폼이고 솔직히 그러니까 이 수식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요. 하드웨어를 먼저 만들고 수식을 거기에 붙였어요. 이 하드웨어는 이런 식으로 수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실험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실험을 해야 돼요. 실험을 해야 돼서 뭐 그 딜레이 분석 같은 거 막 하고 지연 시간, 리소스 계산하고 뭐 여기 이제 그 사이즈, 게이트 사이즈라든가 뭐 딜레이도 있을 텐데 여기 막 이런 거 있죠. 딜레이 막 어려운 좀 수식 이런 용어 쓰면서 막 뭐 딜레이 계산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 4학년 때 여러분들 그 VLSI 배우면 다 배우는 것들입니다. 별 거 없어요. 뭐 알파파워, 로우니 뭐 이런 걸로 썼는데요. 이거 4학년 때 다 배우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이런 거는 이제 파이프라인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 좀 있고요. 이거 이제 데코레이션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건 다 이제 꾸미기고 요런 게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지금 90나노 뭐 이런 저기 18마이크로, 25마이크로, 0.18, 0.25 이런 마이크로에서 실제로 그 ASIC으로 구현을 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실제 ASIC 칩 제작하는 플로우에 흘려가지고 요거 이제 내가 직접 못 해가지고 환경이 없어서 이제 그때 그 LG의 LG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좀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써, 써, 써의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음... 지금 요런 CSA 방법으로 해서 그 멀티플리케이션 할 때 파셜 프로덕트를 줄인다. 아, 그게 요게 이 방식이 주로 어, 사용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 정도 논문도 사실은 여러분들의 지식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그렇게 뭐 영어를 막 엄청 그 자라 뭐 네이티브처럼 해가지고 뭐 영어를 잘 쓴 것도 아니고 보면 되게 간단하게 써있는데 그런 것들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요런 것들도 찾아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자, 어쨌건 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 바이너리 멀티플라이어까지 요렇게 했고 그리고 음... 요 CSA에 이제 HDL 코드를 작성하는 게 남았습니다. 요게 요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를 얘는 어, 비헤이비얼 레벨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곱셈기 할 때 우리 요렇게 간단하게 했잖아요. 요게 이제 비헤이비얼 레벨 디자인 방법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계를 했는데 이 CSA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고요. 그 풀헤더, 하프헤더를 하나하나 다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스트럭처 레벨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할 때 되게 까다롭습니다. 요런 건 간단한데 최소한 실험할 때 아까 논문에서 보면 뭐 16 곱하기 16 32 곱하기 32 막 이런 거 그... 구현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런 거 하면 이게 막 이따만해져가지고 비트 수도 이따만해지고 이게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막 엄청 커가지고 이 묶는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데까지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 논문 같은 경우는 그 아이디어를 내고 처음에 시작을 해서 출판하기까지 논문이 게재되기까지 약 9에서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되게 오래 걸렸죠. 물론 계속 저것만 해서 그렇진 않지만 중간에 막 안하고 그래가지고 오래 걸렸지만 오래 걸려요. 아마 한 이... 1, 2년은 곧백 좀 시간을 투자해야지 나오는 그 정도 이제 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저런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어쨌건 이거는 HDL로 코딩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설계는 HDL로 안 해봐도 된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 정도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멀티플라이어까지 했고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비교기 컴퓨렉터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